보급하면서 에따이 나온다면 안겜의 에따 스나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 한놈 맞는데? 아닌데 그냥 도로에 떨어져 있는데 195 저기 파밍하러 갈건가 보구만 어? 펌트 너무 이상하네 그러면 제 것까지 파밍을 하였으니까 뭘.. 뭘 자꾸 돌아.. 조용.. 말.. 말하고 계십니까 헬멧 어디가? 님? 어? 아니 말 끄고 말하고 있었어 그럼? 지금 돌아왔지 않습니까 차 타고 가실 아님 그냥 가실 일어나십시오 오케이 우리를 안 쏘나? 그럼 일로 라인 가면서 파밍했다는 건데 우리 쪽으로는 안 왔으니까 여기까지 못 왔을텐데 여기도 털려있네 아이고 도대체 안 털린 데가 어디죠? 저기 수중 도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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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도시는 안 열려있습니다 수중 도시는 안 열려있습니다 수중 도시는 안 열려있습니다 지랜가에요 여기 뚜껑 1도 1도 네 M16 보고 AK로만 불렸습니다 여기 M4 있는데 어? 갑니다 다시 갈아탑니다 빨리빨리 갈아탈 줄 아는 것도 중요하죠 갈아탑니다 어? 여기 스카 있네요 또 갈아탑니다 저도 스카임 흠 그거 어디있습니까? 음 네 그게 없니 5 6 6 c c c요 어디있습니까? 그거 화장실이 아니고 창고에 있습니다 물집 갔다오겠습니다 거기에 내 모든 걸 잃두고 왔다 말이지 아까 찍었던 집이 뭐였지? 아까 AK M16 있다 했던 그 집이 어딥니까? 노란색 핏 망갔다 칡패드랑 스나 소용기 있는데 드시지? 스나가 없었어 탈배율 드실? 물어볼 가치가 있는 걸 물어보십쇼 쓸 수도 있지 보트 소리 오케이 우리 앞에 SW240 자 갔습니까 그냥 두 대 아 두 대 맞췄는데 다 B네 간다 겟렛 왜 이런 짓을 하지 보급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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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을? 맛있는 걸 먹으러 가야겠군요 8배율에 직패드에 스나 소용기가 있습니다 보급업에서 에따이 나온다면 안겜의 에따스나 소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라 까악 굿 한 명 내렸습니다 한 명 죽 기절 멍니까 아 그러자입니다 그러자 그러자 쓰시겠습니까? 저는 안 쓰겠습니다 제가 쓰겠습니다 너 여기 3렙 갚아 새삥 3렙 갚아라 쟤들 살짝 불쌍해졌습니다 둘이 같이 붙어있길래 어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죽을 줄 몰랐습니다 예 소음기는 여기 하나 있길래 일단 먹었습니다 하나 더는 어려서 소음기가 있으면 좋은데 아 그러면 제가 소음기를 드리고 제가 소염기를 쓰겠습니다 차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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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않습니다 와 저걸 못 터뜨려? 까비네 소음기가 진짜 소음기 여기 버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저걸 못 타고팔 있네 타고팔 쓰시지 또 온다 집 아니 다 연기만 내고 여기 오지마라 이놈들아 뒤진다 먹은거같은데 아 차량폭발 이킬 로그 떴다고요? 아 부들부들 아 저런 죽서서 어딜갈까요? 저기가면 좋을거같은데 다음 자기장 보고 그냥 움직이는게 나을거 같네요 일단 차 언덕 위로 올리겠습니다 카고팔 쓰겠습니다 보여드리지요 앙겜에 카고팔을요? 앙겜에 카고팔 4비율 상관없지 않겠어요 그렇긴 하죠 제가 아까 스나 소음기 챕패드 다 버려놨는데 드셨습니까 예 소음기 드셨죠 차온다 먹었죠 N NW 와아 화려하다 이건 또 뭘까요 맛있는거 있지 않을까 여기있네요 상자 두개다 둘다 차턱이 찢기 전에 죽었습니다 스나 대킥 보정기 3렉 갑파 다 있는거네 다 있는거네요 뭐 별거 없네 소음기만 있으면 좋겠는데 소음기가 없네요 자 보기 15 세웠는데 언덕에 올라가겠습니다 어 사람 내렸다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마시멜로 3개 있는데 마시멜로 3개인데 둘다 붙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다섯개 있는데 마시멜로 네 위치가 좀 그런데 제가 300 양각 잡히겠네요 블루님 제가 300 잡겠습니다 블루님은 일단 거기 보고 계세요 하나 컷 300 안보이네요 자 이제 거기 남았습니다 마시멜로 예 하나 잡았습니다 300 위치가 안보입니다 아 체크했습니다 한명 금방 살짝 보였는데 풀이 있었는데 금방 여기 잡았습니까 예 둘다 잡았습니다 일단 급하게 잡았습니다 여기 소음기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소음기 SR이랑 AR 둘다 있네요 아 사람이 아니고 풀 로딩이 바뀐 거였구나 300은 어디 갔죠? 주어다 주십소 소음기 하나만 알겠어 어차피 얘들 자기장 바깥 돌아야 돼서 얘들 어? 저까지 이동했네 300이 저까지 이동했네 멀리도 갔다 멀리도 갔다 어 총소리를 대충 지파하기까지 들어올 겁니다 자기장 안에 있습니다 대충 어딘지는 들었는데 어 연막 터진다 280 300 연막 터졌습니다 뛴다 NW330 꿈집 뒤 어 체크 자기장 바깥입니다 예 한명 개쩔 한명 내 밑에 아 여깄네 네 한명 개피 네 자기장 안에 들어왔어요 다른거죠? 아니요 왼쪽 그 밖엔 기절했고 제가 보고 있는 방향 보세요 여기 한명 있어요 나무에 어 지금 그쪽 보은거 아니다 저 다른 샤드 보고 있는데 킬 재근 어디 있습니까 또 요쪽에 한명 있습니다 자기장 끼고 있습니다 능선 그쪽에서 보면 보일텐데 그쪽 능선에서는 얘 P1이가 잡으세요 얼른 오케이 어 기절? 어 어 능선 밑에 그쪽 방향 그쪽 거기 한명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명 더 있습니다 살리겠네 쟤 죽었는데 아니 한명 더 있습니다 저 봤습니다 수리탄 날아갑니다 까십쇼 오케이 아 수리탄 잘못 던지 왼쪽으로 도는거 보겠습니다 나이스 뚝 빼기만 좀 먹겠습니다 3렙 석궁은 여기 부스스 있습니다 부스스 부스스 먹어야죠 아까 쓰나 덱킥이 있었는데 저기 여기 모르겠는데 덱킥은 모르겠고 소음기 여기 뿌려놨습니다 여기 이뚝 있고요 있네요 아까 우리 첫번째 잡았던 시체 소음기 어디있습니까 바닥에 첫번째 잡았던 시체에 덱킥 있습니다 아 입시다 뭐네요 이거 먹을 시간 없겠네요 차타고 바로 가겠습니다 차 안탑니까 타야죠 7명 남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이쪽 건널 때 여기 차 일단 한바퀴 돌겠습니다 좋네 좋네 아 자리 별론데 아까 그 파란색 차인데도 자리 좋은데 그건 몰래카시죠 오 내가 제대로 맞았구나 능선 밑에도 있네요 일단 여기 세우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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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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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게 맞춘다고 내 피가 별로 없었습니다 카고팔 그거 안해놨었습니다 갈까요? 차타고 움직이는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앞에 언덕에 붙겠습니다 여기 상자 있네요 차 있는데 여기 상자 있네요 차 있는데 어디에 숨었네 능선 위에서 총돌이 들렸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60방향에 많을 것 같은데 SE하고 SE할까 어 저기 있다 한명 체크 60방향 한명 누웠습니다 자기장 라인에 저기 돌 뒤입니까 그러면 돌 뒤는 아니고 나무 돌에서 오른쪽에 있는 좀 멀리 오른쪽 나무 근처에 누웠습니다 하며 어 알겠습니다 안 보이시라 기어 동지기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여기 그 차 엉팸으로 끼고 있으십시오 제가 애들 좀 밟고 오겠습니다 예이 지려 밟고 오시지 제가 여기서 예 쟤입니다 지금 스퀘스 쏘네요 밑에 일단 스카 먼저 잡고 오겠습니다 어 저 뚝배기 날라갔습니다 이제 잘 보이나봐요 체크했습니다 아 못 밟았습니다 스크스 위치는 체크했습니다 스크스 조금만 나무에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자기장 165 거기에 붙어있습니다 아 제가 할테니까 밀테니까 쏘십시오 여기 두명 있습니다 나무 왼쪽으로 쫓기고 스크스 근데 돌아오시는게 어떻습니까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안겜의 문 안보입니다 좀 많이 합니다 총암턴보 과거팔 아 제발 자기장 옵니다 바로 앞까지 왔을텐데 한 명 발견 한 명 발견 한 명 발견 아 한 명 더 발견 아 한 명 더 발견 아 엠포소는 이 방에 저기 먼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쟤 뭔 자신감이죠 자기장 라인이 있네요 네 발견 거기보다 좀 더 앞입니다 좀 더 뒤인데 이거 맞을건데 아마 수리탄 발견했습니다 수리탄 던지더니 하나 잡았구요 수리탄 주 수리탄 던지네 죽은겁니까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걔 꿈지럭거리네요 꿈지럭거리네요 성강이 없는데 일단 저쪽으로 연막 던지겠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저희 아까 엠포소드 애들 쪽으로 가야됩니다 애니 오 수리탄 또 수리탄 스크스탄 하나 잡아 뭐야 어? 뭐지? 뭐죠 뭐지? 아 쟤들이 우리가 가는 방향에 있는 애들을 잡아줬네 아 그럼 제가 저놈을 잡고 그쵸 우리가 그 나머지 개를 죽였던 오른쪽에 아까 우리 뚝배기 계속 쏘던 애들 음 음 사봤네 음